한 발 더 깊이 깬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2월 7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뉴스 리액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하셔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은기 기자가 현장 다녀오느라고 바빴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요일의 뉴스 리액터 조홍천 의원실의 조현욱 보사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쭤볼 게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조홍천 신당 예고를 하고 가셨는데 주말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것만 먼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조홍천 신당 프로젝트는 불발이 됐죠. 네. 사실 그 말씀을 드렸던 건 원래 가합당을 해서 두 당이 개혁미래당을 만들기로 원래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 개혁미래당의 당대표를 조홍천 의원이 맡기로 했었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와 미래 대연합이 합쳐진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당대표가 법적인 당대표입니다. 물론 집단지도 첫째니까 거기서 조홍천 의원이 맡으니까 조홍천 신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갔었는데 청첩장 제가 그날 날린 거였었고 일요일 날 결혼식을 하기로 했던 건데 사실은 식장 앞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됐고요.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비난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거는 저희가 감수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 와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미주얼 고주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여전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대통합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오히려 많이 하고요. 그래서 과정은 물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결론만 놓고 보면 다섯 군데에서 시작해서 네 개로 줄어들었다가 한국의 희망이 이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합쳐지면서 그다음에 다시 세 개로 줄어드는 과정이 지난주까지 벌어졌어야 하는데 지금은 다시 네 개는 아니고 저희가 떨어져 나와 가지고 3 플러스 1 형태로 지금 남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혼이 깨진 건 아니고 미뤄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큰 결혼을 하기 위해서. 좀 더 큰 결혼을. 네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그럼 여쭙도록 하고요.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보시죠. 네 제3지대 통합공간이 추진. 네 오늘 여튼 제3지대 세력이 한자리에서 만나긴 했습니다. 네 오늘 이원록 의원과 금태섭 새로운 선택 공동대표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장 김종민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제3지대 통합을 위한 통합공청관리위원회 추진회의에 함께 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이죠. 새로운 미래 창장대회 직전에 이원 의원과 조응천 의원이 합당 불참을 선언한 이후에 공식적으로는 처음 다시 만나는 자리였는데요. 어제 두 의원이 대통합을 전제로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그리고 새로운 선택의 통합공관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내용 중에서는 통합공관이가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통합해서 심사하고 또 비례대표 후보는 개방형 경쟁 명부제 방식을 채택한다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서 이원혁 의원은 합당을 전제로 한 모임에 의견일치를 봤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추가로 최종적으로 내일 당명을 어떻게 할지 논의를 확정하고 또 통합공관이 구성에는 동의하지만 역할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또 앞으로 이야기를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결혼이 잠깐 미뤄진 그 갈등에 대해서 다양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우선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좀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이제 너무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오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결론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빅텐트를 가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경로에 대한 이견이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측의 새로운 미래 측과의 이견보다는 오히려 저희 미래대연합 내부에서 사실 좀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조금 합치가 안 된 게 있다. 네. 그게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미래 측의 잘못이 있다기보다는 우리 내부의 좀 이견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불출마 대선 불출마 선언까지 공언하라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지지층들이 또 불만을 표했다라는 조선일보 보도는 어떻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몇 가지 대표적인 이제 오해나 아니면 잘못된 보도 중에 하나가 사실 대선 불출마 요구인데 사실은 대선 불출마 요구는 끊어본 적도 없고 사실은 논의 대상이 올라가지도 않았었어요. 지금 대선이 아직도 뭐 3년 넘게 남은 상황이고 지금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대선을 논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제3지대가 성공을 하냐 마냐에 따라서 정치적 재기라고 표현을 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가능한지 여부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인데 대선 얘기를 끊는다는 건 너무나 국민들한테 생각하면 오만한 발상인 것 같고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제일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당면 갈등 뭐 그런 거였었는데 사실 저희 의원들이 이제 처음에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4명의 의원들이 활동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그렇게 시작하셨죠. 민주당 내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원칙과 상식으로 활동을 하다가 나와 당을 탈당을 하면서 정태근 전 의원과 박원석 전 의원 그러니까 당신과 함께 합류를 하면서 새로운 이름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때도 사실 이름을 바꾸는 데서 전혀 저희는 거부감 같은 건 없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5에서 마지막에 최종 1로 바뀔 때까지 당명이 몇 번이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당명은 사실 정말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명 갈등 같은 건 없었어요. 오히려 당명을 고집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은 이해는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뭐 지지자들한테 또 여러 가지 갈증도 좀 있었고 그런 건 사실이죠. 그런데 저희는 당명을 고집한 적은 없습니다. 새로운 미래 쪽 입장을 또 이제 이은기 기자가 취재를 했죠. 네. 이 과정 중에 좀 새로운 미래증은 어떻게 보고 있나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한 새로운 미래 관계자는 경로 차이라고 이제 이원욱 의원이 설명을 했었어서 그것보다는 좀 한마디로 이낙연 대표가 통합의 서극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견이 발생한 거 아니겠냐라고 했고요. 그런데 하지만 이낙연 대표보다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더 이제 빅텐트로 향해가는 과정에 더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바깥에 드러내지 않았냐라고 반문했고요. 오늘 통합 공간이 두고도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반응이 좀 엇갈렸습니다. 새로운 미래 쪽에서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공감하는데 합당도 안 했는데 공천부터 같이 하자는 건 좀 앞서가는 얘기 아니겠냐라고 이야기했고요. 개혁신당은 환영한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인 수석대변인이 그러니까 제3지대에서 가장 이견이 좀 표출될 변수가 비례대표 선출이나 강령이나 당원 규정할 때 나올 텐데 좀 그 부분에 대한 대화를 시작한 거 그리고 개방명부를 제안한 걸 좀 환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진짜 이게 쉽지 않네요. 복잡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고차 방정식 오브 고차 방정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빅텐트가 가능할 거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상황 괜찮은 건가요? 가장 지름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장을 해서 이제 발길을 돌린 다음에 월요일은 사실은 잠수를 탔고 워낙 기자들 전화도 많이 오고 이은기 기자님도 전화 계속 오고 당연히 해야죠 기자라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뉴스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 날 전화들 좀 받고 전화들 좀 한 다음에 월요일 오후서부터 계속 저희 두 의원 중심으로 회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원욱 종천 두 사람. 네. 맞습니다. 두 의원이 다시 이제 원칙과 상실이라는 이름을 걸고 다시 이제 회의를 시작을 했죠. 회의를 해서 저희가 이제 회색지대 남은 이유는 어찌 됐든 다시 또 빅텐트인데 그래서 그 밤에 문구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날 저희가 사실 통합 논의만 하다가 그동안 못했던 소위 비전이나 가치에 관련된 얘기를 못 했어서 저희가 5대 가치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어제 아침에 기자회견 할 때 발표를 했었고 동시에 이 지금 사실은 총선 63일인 남았는데 후보 등록일을 생각을 해보면 40일 밖에 안 남았었어요. 그러면 그전에 공천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부터 당을 합당을 하자 다시 또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주도권을 또 가지고 또 싸우고 이러다 보면 이건 아예 불가능한 이준석 대표 말만 따라 골든타임 지나간 거예요.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금태서부원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늦었다고. 이미 늦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불필요한 절차 건너뛰자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공천을 매개로 빨리 한번 가보자. 그러면 진도 나가면 나머지는 저절로 끌려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제안하고 오늘 아침에 회의하자. 회의 안 나오면 개문 발차 한다. 나오는 사람들끼리 합친다. 그런 사실은 강한 메시지를 낸 거였 었고 다행스럽게 오늘 모두 다 와 가지고 회의가 열린 겁니다. 그럼 이제 일각의 해석은 조홍천 이원욱 두 분은 이낙연 대표 쪽보다는 이준석 대표 쪽이 좀 더 가까이 가려고 했다라는 부분이 있던데 그러기 보다는 그냥 통합 전체의 빅텐트를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건가요 여의도식으로 얘기하면 이준석 대표나 이낙연 대표를 두고 어느 쪽에 가깝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 쪽으로 가까이 갈까 여의도식이네요. 그런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까 당명 여기때도 마찬가지인 게 이런 이렇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준석 신당으로 조사를 하고 이낙연 신당으로 조사를 하면 지지율이 조금 더 높게 나와요. 그런데 당을 넣어 가지고 개혁신당으로 조사를 하면 지지율이 꼬꾸라집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를 조사하면 지지율이 꼬꾸라 져요. 아무래도 모르는 이름이니까요. 모르니까. 국민들은 당명 이런 게 아니라 그런데 만약에 하나로 딱 합쳐지면 아마 지금 나오고 있는 다음 총선에서 제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라는 지지율이 현찰로 바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나머지는 여전히 2% 3% 4% 다 이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굴 좋아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개인적으로 호감이 있습니다. 저는 주간지 중에서는 시사인을 가장 좋아해 요. 전체 언론이라고 하시면 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시면 당황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는 또 고민을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두 번째 뉴스 키워드도 사실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이삭줍기 시작 네. 오늘 김성태 전 의원이 공천 배제에 반발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네. 공천 배제된 김성태 전 의원이 반발하면서 윤해권 공천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지난해부터 이미 강서울을 기웃거리던 배은망덕관 노총 후배 박대수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컷오프를 운운하고 다녔다. 이렇다 할 통찰력도 없는 박대수가 사전 계략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미래를 예측이라도 했다는 말인가. 한간에 떠돌고 있는 짜고 치는 공천 기획설 에 대해서 해명하고 그 전모를 밝혀 주길 바란다. 김 전 의원은 박성민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네. 대통령 측근이라고 자처하는 인사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총선 구도를 만들고 지역공천까지 설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별 사면된 사람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대통령 측근이라고 공간에 들어가 있는 인사가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기자들이 이철규 의원이냐라고 물으니까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공천 면접 신청 전까지 당의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정치적 소신과 결심을 강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탈당까지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런데 어제 사면복권된 서천우 전 국정원 2차장이 경남에 또 국민의힘 예비부로 출마를 선언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관련해서 질문이 나오니까 개별 모든 지역과 하나하나 평가하는 건 혼란을 가정시킬 거고 설득력 있는 공천하겠다는 거 내가 보장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공천 잡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어제 1차 공천 결과 발표하면서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에 원인을 제공한 분 역시 책임 있는 자세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발언 두고 뺄셈의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라고 말했고요. 경선에서 최대 20%까지 감산하는 현역 의원 하위 20% 명단 발표는 설 이후로 미뤄졌 습니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김성태 전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워딩은 대통령의 술친구라는 윤핵관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여의도에서 사실상 금기와 비슷한 말이었는데 이걸 올리다니 진짜 수위가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던데 제3지대로 서 이제 이 공천 갈등의 격화라고 하는 건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이 점이 있으시잖아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 그리고 전직 의원들이 제3지대로 넘어오면 조금은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저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걸로 보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에는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분명하게. 이거는 우리가 잘해서 라기보다는 국민의힘 공천 이나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지지자들이 더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지율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로 후보군들이 얼마나 넓어질 건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저희가 원래 목표로 했던 건 기호 3번을 목표로 했 었는데 이제 그걸 물 건너갔잖아요 . 네. 선거제도 때문에. 네. 양당이 위성정당을 공헌을 하고 나왔으니 이건 이제 기호가 몇 번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5번이 될지 6번이 될지 7번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고 제3지대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 공천 원칙은 이런 게 될 거예요. 아마 제3지대 는. 왜 이게 영향을 안 받냐면 첫 번째가 우리 공천은 특히 비례 같은 경우는 청년 세대나 신인 정치인들의 후견 역할을 하는 공천이 될 겁니다. 3지대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삭죽기락을 해봐야 무슨 뜻이냐면 해봐야 죄송합니다. 그럼 좀 비하하는 건 아니고 기존 정당에서 나온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조홍천 유원호건 포함입니다. 이런 분들은 다 지역구에 나가야 돼요. 비례가 아니라. 비례가 아니라. 지역구에 나가 가지고 최대한 삼지대를 넓힐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홍천 유원호건 저는 이준석 대표 이낙연 대표조차도 지역구에서 지금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지금 양당의 공천에 실망해서 나오신 분들도 3지대에서 그런 희생을 할 각오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희하고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렇게 될 거고 그 두 번째가 공천기준 문제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천기준이 민주당 이나 국민의힘 보다 공천기준이 더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부적격이 돼 가지고 이를테면 아예 안 되는 사람 정치적으로 밀린 사람 같은 경우엔 당연히 공천을 해야 되겠지만 아예 국민적 지탈을 받는 사람이 공천이 안 됐는데 그러면 3지대에서 공천을 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3지대도 국민들을 배신하는 건데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무튼 정치신인이나 청년 정치인들 미래세대를 위해서 취생을 할 각오가 되어 있는 분들은 어느 분들 환영입니다. 지역구 도전을 하실 수 있으면 오시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튼 오신다고 하면 환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또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도 한 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제 사면 을 하고 오늘 출마 선언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 진짜 공천 주는 거냐고 또 되게 중요한 바로미터 같더라고요. 국민의힘이 공천 줄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우리 또 중요한 지난번에 사건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선거를 지더라도 공천했던 김태우 전 구청장 강서구청장 네 맞습니다. 저는 뭐 분명하다고 봐요. 메시지 자체가 그런 것들은. 다만 용산 공천을 얼마만큼 허용할 건가의 문제인데 용산의 의지는 분명히 보여준 거죠. 네.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 이걸 받지 않으면 또 좀 다른 메시지 그러니까 뭐 윤한이 어떤 선을 긋고 자기 브랜드를 만든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윤의 공천이냐 한의 공천이냐 그런 갈등의 문제가 있겠죠. 네. 이은기 기자도 혹시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 소정인데요. 네. 또 하나의 포인트 이제 삼은 법권자들이 공천을 받냐 안 받냐도 볼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뉴스 볼까요 한동훈 몰카공작 네. 오늘 관훈토론회 나왔죠.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올해 첫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도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90분 정도 이어진 토론회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윤한 갈등 그리고 총선 전략 김건희 리스크 선거제 등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각 질문에 답변하는 중간중간에 민주당의 날선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예컨대 검사 독재가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었을 것. 김건희 여사 의혹에는 민주당 정부 당시 영부인에 관한 여러 의혹들이 훨씬 많다 이런 답변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에 대해서는 소통이 잘 되고 있고 할 일을 윤한 갈등 이후에 할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소 의혹과 관련해서는 좀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열한 몰카 공작이 맞다. 경호 문제라든가 전후 과정에서 국민들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는 거 분명하다. 제익부 소식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했고요. 김건희 특검법 포함한 쌍특허법 두고 계속 총선용 압박이 명백하다. 이 특검에 대해서 거부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해서요. 토론회 끝나고 백브리핑 시간 때 총선 이후라면 받을 의향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슈 만드는 것 자체가 총선용이고 저분들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피해갔습니다. 그런가요? 사실 이 이야기는 조선일보 가 먼저 했던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총선 이후에 하는 특검도 이제는 총선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조현욱 보좌관님 오늘 좀 재밌게 봤던 한동훈 위원장의 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솔직히 없어요. 왜냐하면 좀 놀랐어요. 저는 이제 보도로 보고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 한동훈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서 보여줬던 내용 모습이나 아니면 언어 그다음에 내용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건 다 사라지고 법무부 장관 하던 시절에 한동훈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표현 방식은 완전히 여의도 사투리를 너무 이제 능통하게 구사하는 정치인 이 된 것 같아 가지고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이제 남아있는 건 공천만 남아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치 현안에 관련해 가지고는 과거로 회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공격하고 자기한테 불리한 부분들은 다 말을 돌리고.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랬었잖아요. 첫 번째가 일단 전정부 타령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정부. 한동훈 장관 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인 정치인 국무위원들이 하던처럼 많은 방식 이었었으니까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명품배 건에 대해서도 첫 번째 태도로 다시 돌아갔죠. 김경률 비대위원의 총선 불출마와 함께 이제 모든 게 다 사라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은기 기자도 현장 갔었는데 좀 기억에 나는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도 지난 뉴스브리핑에서 다뤘던 건데 사직구장 방문 보도 두고 언중이 재소한 거 좀 철회할 생각 없냐는 질문이 나오니까 이미지 깎으려는 의도적인 보도들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문제 제기하라는 지침을 준 상황인데 그 사안은 잘 모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좀 이 답변을 들으면서 의아했던 게 저희도 그때 국힘 당직자들 취재하면서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오고 좀 대응이 빨라진 게 맞는 상황이다 라는 답변을 취재를 하기도 했고 바로 직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 대응이 좀 전반적으로 빨라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당을 맡은 이후에 어떤 종류의 네거티브가 오면 24시간 이내에 무조건 대응하도록 했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무조건 저를 거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낮이든 밤이든 저를 거치고 내가 한 번 보고 나간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사직구장 사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오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백브리핑에서 더 물어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한동훈 위원장한테 물어볼 시간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짚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밤에 드디어 신년대담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조현욱 보좌관이 대담자라면 어떤 질문을 좀 하고 싶으신지도 궁금한데요. 끝으로 이거 좀 이야기 듣고 가보겠습니다. 정말 재미없는 질문이 있는데 저는 왜 질문을 받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사실 소통을 엄청 강조했 었어요. 그래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했었고 결국은 용산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도어 스태핑이 평가해야 여러 개가 있겠지만 사실은 국민들한테 사실은 환영을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마지막으로 했던 게 보면 지난해 초에 조선일보 하고 인터뷰를 했던 게 마지막이에요 . 2018년 7년에 그리고 2022년 8월에 백일 기자회견 그게 마지막입니다. 도어 스태핑도 2022년 11월이 끝이에요 . 이렇게 소통 안 하는 대통령이 없어요. 저는 정권초하고 이렇게 좀 지나면서 너무 많이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몇 가지 기록을 경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통 도 뭐 그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다 통틀어 가지고 이제 소통 불통 대통령을 하다 보니까 이제 최고의 경신 기록을 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거부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미 지금 2등이 됐잖아요. 1등 민주화 이외에는 1등 정부 수립 이후 2등 이승만 대통령 다음으로 2등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기록 경신을 하고 있는 대통령이 돼서 참 왜 질문을 받지 않는가 국민들의 질문을 왜 받지 않는가 언론의 질문 을 받지 않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오늘 kbs에서 그 질문이 나오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지적들을 해 주셨 는데요. 오늘 또 이제 시간이 여기까지 니까요. 6월 7일 뉴스 리액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이현주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으니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 시간 동안에 구독 조회 알림 설정도 해 주시면 큰 감사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요. 고맙습니다.